주요 추진사항에 렉키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회사에서 하이라이트를 해줬습니다 국내 렉키로나 투여 증가 추세 위중증 및 사망 환자 비율이 감소가 확인됐어요 지금 요게 위중증 사망 환자 비율이거든요 2월 5일날 시약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2월 말부터 병원에서 처방이 됐거든요 이때는 위중증 사망 환자 비율이 1.94% 있어요 근데 5월 첫째 주 1.61% 까지 떨어졌죠 0.33% 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좋은 말이 있죠 유행 중인 다수 변이 바이러스의 중환응 효과 보이며 대응 가능 확인 렉키로나가 영국, 남아공, 캘리포니아 에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났어요 브라질 리뷰 중 나이지리아 리뷰 중 뉴욕 리뷰 중 지금 또 후보왕체도 지금 찾고 있잖아요 후보왕체도 지금 만들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 발생 변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환응 여부 확인 예정이다 렉키로라는 5월 6일 기준 한 2700명이 지금 환자가 투여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위중증 및 사망 환자 비율이 감소 추세한다 이렇게 1.94%에서 1.62%까지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렉키로나 유럽 허가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했네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유럽에서 허가를 밟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롤링 리뷰 그 다음에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 신청 그죠 롤링 리뷰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해서 조건부 허가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조건부 허가의 경우 렉키로나 포함 4개 항체 치료제 모두 롤링 리뷰 단계에요 그 다음에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 신청은 사용 권고 획득을 했고 이건 진행 완료 했고요 국가별 동정적 사용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각 EME에서 사용 권고를 했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또 허가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진행 중이고 유럽 경쟁사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런의 계약 현황을 지금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여기 보세요 국가 독일, 슬로바키아, 체코, 프랑스, 스위스에요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런이 한 개 이 도수가 사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이알이랑 도수랑 도수는 사람수 바이알은 병수 보통 한 명당 3개의 바이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한 도수당 3 바이알 독일이 20만명분 슬로바키아가 15,000명분 체코 12,500명분 프랑스 4,500명 스위스 3,000명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, 스페인 이런 쪽은 아직 계약도 안 된 거예요 백신 접종 증가세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중이며 주기적 유행화되는 추세임 엔데믹이라고 하죠 지금 팬데믹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지금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엔데믹이 되면 이 치료제는 꼭 필요한 필수한 예약품이 될 겁니다 유럽 내 조건부 허가 전부터 동정적 사회품 프레그램을 통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수요 발생 중이며 렉키로나 역시 국가별 수출 계약 협의 진행 중 렉키로나 롤링 리뷰 후 조건부 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 걸쳐 공급 예상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아마 CHMP에서 롤링 리뷰에 대한 허가 권고가 나오면 공급을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부터 하겠죠 그렇죠? 이렇게 아주 지금 이 타 경쟁사의 공급 수량을 보면 독일 빼고는 엄청 작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렉키로나주가 파키스탄에 3만명분 계약했잖아요 그렇죠? 여기 지금 독일 빼고는 없어요 3만명분 넘는 게 그렇죠? 유럽 내에서도 그건 아직까지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인 거는 확실하다 그렇게